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아침 너무 아름답죠? 와, 이렇게 뜨거운 게 반응한 점, 오늘 깻잘이 통틀어서 지금이 처음인데요.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야, 저 지금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아름다우셨네요. 먼저 인사하는 말씀 좀 드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나비 커리티드 모델, 아이나비 모델 동사랍니다. 반갑습니다. 와, 아이나비가 모델 보는 악몽이에요. 이렇게 눈물 줄이야. 제가 대사를 까먹을 정도로 너무 위보가 아름다우십니다. 소라씨 이번에 초청장 받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행사 타이틀 보고 혹시 어떤 생각 드셨는지 궁금해요. 더 넥스트 큐가 타이틀이잖아요. 제가 퀀텀이랑 큐엑스기 광고를 찍다보니까 아무래도 저랑 관련된 어떤 행사지 않을까 해서 그런 예상을 했고요. 특히나 커리티드는 제가 광고할 때 굉장히 재밌게요. 네, 이쪽으로 보여드릴까요? 맞아요. 이때 이때 이때. 너무 예뻐요. 액션캡으로 촬영했었는데, 재밌었어요. 아니, 쇼퍼를 넘어질 때 이렇게 아름답게 넘어지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못 봤죠? 저도 이거 너무 인상깊게 본 게, 이때 멘트가 이거였어요. 내 차에 충격이 오면 나에게도 충격이 온다. 정말 인상깊게 봤고, 사실 이 커넥티드 기능을 소라씨가 표현을 정말 잘해주신 것 같아요. 실시간 주차 충격 알림이 신기해서 저도 계속 보게 되는데, 소라씨는 혹시 커넥티드 블랙박스 사용하시나요? 네, 저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렇게 뭐, 외부에 주차할 때가 그런 신경이 아무래도 쓰이니까, 네, 잘 사용하고 싶습니다. 아, 역시 왜 광소라씨가 아이나비의 모델인지 알 수 있는 배곡인 것 같습니다. 아, 이게 행보가 쉽지 않네. 아? 54번 분. 54번. 54번. 54번 안 계신가요? 아, 그럴 수 없어. 아, 여기 입문서야? 54번, 다. 카운트다운. 손 손으로. 큰일 났네. 네. 아, 땀났네요. 이번엔 제발. 간절한 바람. 140번. 세번째 경품의 주인공이 탄생할 것 같습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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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잠시. 누구죠? 96번. 96번. 96번 안 계신가요? 96번 안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아, 신난 났네요. 이게 경품이 좋으니까 당첨자도 그냥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온나봐요. 네. 솔라 씨 오늘 어떠셨나요? 어,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행사장 나와서 너무 기분 좋고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품, 엔설레 나오면서. 네. 지금 너무 에너지가 충분해서 가는 것 같아요. 아, 네. 다음번에 저도 경품을 한번. 하하하하. 노래 보는 걸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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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아, 너무 아름답죠? 라. 네. 나오자마자. 눈이 푸셨던 솔라 씨. 나오자마자. 나오는데요. 들어온. 네. 영상 플러스. 다음 제품부터 촬영 들어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주신 소연씨께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